박형식 씨는 어떤 편이세요? 저는 그냥 먹고 자고 할 수만 있으면 돼가지고 모든 편 편리한 건 제 손 닿는 곳에 다 있어야 되고 그런 성격입니다. 집 넓은 곳도 싫지 않아요? 박형식 씨 꼽으셨는데 선물 많이 받으셔서 아무래도 아이돌 출신이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을 정확하게 열고 들어가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차 코너를 돌면 또 그 절멸에 또 있어요. 그래요. 스타분들은 워낙 밴들에게서 그런 사진을 많이 받으니까 저는 그냥 해 질 때 제가 팔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있는 저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전체 실루엣? 네, 실루엣 이렇게 보이는 어 그러시구나. 저는 저는 자신 있는 거요? 어 네네, 마음에 드는 자신 있는 거 입꼬리? 입꼬리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살짝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지? 한번 주민 들어갈게요. 주민 들어갑니다. 카메라 입에 꼬리가 있거든요. 기분 좋으면 더 살랑살랑해요. 되게 잘생기면서도 귀여운 상이시잖아요. 입꼬리 때문에. 감사합니다. 최정환 씨도 한 개 고르기 어려워요. 시험 기간이에요. 꼭 시험 잘 보시고. 시험 잘 보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어, 보인다 보인다. 하, 진짜 빠르다. 그러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타이완에서도. 타이완? 네, 타이완.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요. 네. 우리. 여기 댓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안 보여요. 아, 진짜 해외에서는 많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시즈 대박나세요. 대박나야죠. 여러분들이 많이 고맙습니다. 형식 씨 OST 불러달라는 거 있고 OST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우리 극 중에서 형식 씨의 댄스를 볼 수 있나요? 장도운 마음이 있었다. 댄스. 어, 이거는 뭐 슈퍼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어, 어느 정도 이제 무대에서 살짝 뛰노는 모습이. 굉장히 기대돼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본방사수 해주세요. 4월 25일부터 밤 10시. 오, 재밌다. 네. 이런 거 평소에 잘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일본어, 일본어. 네. 15% 각이다. 시청률 15% 각이다 나왔는데요. 시즌2 가겠네요. 시즌2 가야죠. 그렇죠. 애교해 주세요. 안녕. 아, 바로. 아, 정말 잘한다. 우리 선배님 애교는 어떤가요? 야, 죽었다. 죽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져있다고 앰뷸런스 가시던데. 다 돼. 진짜 완벽하시네요. 진짜 웃긴다. 얼굴 천재. 아, 정아가 언니 방부제 미모. 아, 아. 정말로. 네. 방부제 찬성하시고 있어요. 비결이 있나요? 방부제. 방부제 진짜 먹는다. 공복에 방부제를 드신데. 아침마저. 신선한 과유가 저의 방부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진짜 따라하지 마십시오. 언니랑 저 애교를 보여달래요. 아, 우리 애교? 너의 아랫뉴스를 좀 이렇게. 너의 아랫뉴스를, 나의 머리털로. 이 모든 걸? 저하장. 아, 이거 뭐야? 새로 나온 거예요? 저하장이래. 새로 나온 거야? 저게 신기해, 저하장? 어떤 선배님께서 재밌게. 선배님도 보여주세요. 아, 왜 그래. 저, 기대해주세요. 네. 아, 네.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방송이 끝날 때니까 형식 씨 목소리가 산소가 부족하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항상 밖에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꼭. 단공간 노래는 못 하시겠네요. 아, 많이 아껴야죠. 네. 환절기라서 그래요, 환절기라서. 그러면 뭐 삼겹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 뭔가 부실하게. 배고프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보게 되네.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선배님 한 번. 선배님 한 번 보시죠.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되게 빨리 잘 치시나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고성희 언니 키 몇이에요? 170. 170. 역시. 오, 영어야. 네, 영어예요. 언니들 이뻐요. 귀여워요. 그래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소 드립. 그 산소 드립이 재밌었나봐. 아, 그런가요? 얘기가 되게 많이 온다. 산소 드립. 산소 같은 여자 같다고. 다들 아프지 마세요. 즐거웠습니다. 아, 이렇게 트샷도 멋있다. 성희랑 현대의 트샷도. 아, 재밌다 근데 이거. 계속 하고 싶다.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지금. 무한반복. 잠깐만 좋아요가 몇 개가 된 거야? 어? 하트 셀 수도 없을 거거든. 나도 막 누르고 있어 지금. 80만이에요? 좋아요 80만 맞아요? 여러분. 80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거의 있으면 저희 100만 드라마 되겠는데요? 그러게. 아니, 정말. 이렇게 좋아요를. 이렇게 하트를 많이 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얘 혼자서 되게 잘한다. 얘 우리 먼저 갈 테니까. 100만 된다까지 하고 와. 셀프 카메라. 우리 80만 찍었으니까. 네, 그럼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짠. 슬슬 올라오는데요? 아, 귓 빨개졌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사랑해요. 내가 많이 사랑해요. 나도 취한 거 아니고요. 슈츠 본방사술 꼭 해주세요. 약속. 형씨 목소리가 약간 더 쉬니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 계속 말을 좀 많이 해서 항상 이 상태를 좀 유지하겠습니다. 정말. 네. 동방사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배님 옆에 앉아있을 때 앞으로 어때요? 뭘? 밀어줄? 밀어줄? 안 돼요. 혼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시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아쉽지만 영상통화팀에서 마무리하고. 자리 옮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터TV 방송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요. 네. 통화 끝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25일 슈츠 첫 방송을 앞두고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하다보니 긴장도 많이 풀린 것 같고 또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드라마 방송이 이틀 남았는데 이틀 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을 하고 나니까 되게 오히려 기대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고 너무나 이렇게 기다리던 날이었는데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마무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문방사술도 꼭 해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드라마 중간에 이런 시간 만들기 힘들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혼자랏 혼자랏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저 그런 뻔한 드라마는 가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드라마 슛. 첫 방송이 언제라고요? 25일 10시 KBS 이티비에서 방송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다. Would you like me to leave a few more questions? 고맙다. 네.